지나도 오시오 안녕하세요 다녀온이 나는 사이 좋아보이니 학교 왔어요 들어가고 아 아 목기가 너무 아파요 진짜 너무 아파요 진짜 아파요 할부씨는 럭비고요 럭비에서 브로콘 테스트하고 체력 테스트합니다 근데 터벅지에 알려드렸어요 새로 아니라고 예성아 내가 계속 알려줘도 옛날에 못 알아먹은 거 아시고 올라와서 찍는 거야?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에 안들어 그냥 마음에 안들어 근데 형이 저번에 탔는데 그 뭐더라? 근데 붙여주세요 엘리베이터 타려고 정규 회장이 돼서 나는 너가 잘 가는지 여기로 오세요 차량 디퓨저를 만든대요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예뻐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저기에 나한테 계신 분 근데 지금 끝까지 안했는데 내일 또 사야 돼서 내일 수고하자면 급식 급식 아우 수고하자 진짜 대박암 와우 와우 아이씨 또 재미있어 이거.. 안 되나? 근데 이거 안 되나? 뭐야 뭐 이거 렐라 뭐 렐라 이거 렐라 이거 렐라 아 안해 아니 내가 안 뵙는데? 근데 왜 없어? 너밖에 없어 정상 오교시 자기주도 뭐요? 오교시 자기주도 뭐요? 할게 없어요 오교시 자기주도 뭐요? 시간 5분 지났고요 왜 이 옷들 여기야? 좋아 그냥 이거 좀 오교시 자기주도 뭐요? 이제 죽어 너도 죽어 이승우 죽어 이승우 한 번 더 죽어 이빈기 한 번 더 죽어 이승우 죽어 진짜 다리가 너무 안봐요 레벨도 갈거 그랬나봐요 이승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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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